원주 북부권과 남북권에 각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가시화됐습니다. 원주시는 2018년 타당성 조사에서 1, 2순위에 오른 원주 나들목과 흥업 119안전센터 인근 부지에 각각 북부권과 남북권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권은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원주시는 주차장을 조성하며 남북권은 부지 매입 등 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차량 17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